다음 시간에 만나요! 비비찡 주차장 엄청 크다 주차장이 겁매 많아 날씨 많이 추워 여러분 날씨 많이 추워 이런 날 보이고 야간이 확실한데 아 벌써 콧물 나오잖아 내 코는 거짓말 안해 멀리 들어줘지 말고 여기 해볼까 저번에 갈건데 준비 좀 해볼께요 눈부시다 오케이 파이팅 아 쇼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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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다 짧다 그러게 오늘 왜케 좋아하냐? 쫓아 짧아 애들이 화이팅 하는데 숏파이트가 들어오는데 애들 다 작은가봐 삼키지 못해 채비를 채비를 삼키지 못해 바이트 이게 뭐야 애들이 좀 짜라 좀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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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트해 이수연에도 아니 아프리카 버퍼가 너무 심해가지고 유튜브로 왔습니다 아수오세요 유튜브도 버퍼가 좀 있을거에요 감안하고 오늘 방송을 해봅시다 아프리카 버퍼가 너무 심해서 유튜브로 켰습니다 변대채비만 쓰는게 아니고 아까 다른 채비도 해봤는데 지금 활성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나마 폴링을 최대한 천천히 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활성도가 너무 안좋아요 날씨 좋네요 생미끼는 안쓰죠 아 리막님이에요 장구왕 당진이죠 현재 빅소드 A4 릴은 17엑센스 C3000MHG 원줄은 131 석픽스 13합415 사무치 변태채비 하고 있습니다 지그헤드는 2g짜리 볼락지그 웜은 3인치 그라웜 머릿속에 넣으셨나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형님 철수하실때 전화주세요 철수 늦는데? 별선생굴 쏙나오 에롱만 건드려요 사이즈 좋은건 없네요 화이팅 어 사이즈 좋다 이거 사이즈 좋아 와 나왔다 나왔다 킵사이즈 나왔다 킵사이즈 우럭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낚시 사이즈 좋네 한 25 되겠네 25 25정도 나올거 같아요 25 오늘 낚시를 진행한 곳은 장광 구방 수온이 현재 3도 우럭이 나올까 저도 궁금해서 한번 와봤는데 잔입질은 많은데 여러분 앞선 바로 오세요 그렇게 막 큰 입질은 별로 없었어요 다 이제 짜잘한 입질 그 에럭 몇 마리 그리고 두루럭 한 마리 그리고 킵사이즈 한 25cm 정도 되는 우럭 한 마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 저는 또 또 다시 매일 이렇게 출주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다만 신경쓰고 출주하시고 제발 쓰레기 좀 버리지 마세요 지금 장광 신방에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제보가 있어요 제발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낚싯대 없어져요 자꾸 여러분들 쓰레기 버리면 우리 낚시할 때 없어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